안녕하세요. 영풍스윙의 이미존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자 4명이 재미있게 쳐볼 예정입니다. 오! 굿샷! 혜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패션, 골프웨어. 감사합니다. 요즘 나르신다고 싱글 치신다고, 그죠? 그게 다 우리 인정분이죠. 감사합니다. 맞췄어요. 괜찮아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오세요. 오늘 평생 세 번째 나오시는 분. 네. 오늘 잘 맞추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다들 아시니까요. 이렇게 여자 4명이서 레벨, 실력 레벨입니다. 오늘의 실력 레벨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밖으로 나갔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맞추면 돼요. 일단 맞추면 돼요. 너무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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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프리 드랍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최첨단 장비. 아하하하하하 우리 엄마도. 저만 옛날 거. 우리 서로서로 카메라맨. 와! 굿샷! 오! 잘 나왔다 되게. 투 부부는 아무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공 치고 주워서 제 공 옆에 가서 치고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뒤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연 씨 AUH 가지고 잠깐 와보세요. 칩샷 요 치시는 사이에 보여드리려고. 여기 칩샷 여기 칩샷이에요? 네. 오! 좋은데요? 좀 큰데 굿! 오! 터치 좋아요. 나이스! 근데 또 그리는 정자가 막 빨라 막. 응. 사살 친 거 같은데. 사살 친 거 같은데. 우와. 아우! 그쵸? 눈이 부셔갖고 상대방 퍼팅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잖아. 모자를 샀는데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된 모자가 있더라고. 근데 서비스를 양말로 주길래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안 하고 막 이렇게 알롭다로 했대. 아우 왜 애들 같은 걸 고르세요. 엄마 그릇. 아 진짜? 골프장에서는 밝은 색이 이쁘잖아요. 그쵸? 그니까. 굿샷. 예쁘다. 네. 파4. 앞바람. 앞바람 그런 거 모른대요. 굿샷. 소란 씨 치세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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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치세요? 18을 두 번 치고 9호를 한 두세 번 치니까 3라운드 뛰는 거 같아. 아까비. 나무 맞았어. 촉이 나무 맞았어.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재밌네요. 여자 넷이 치니까. 2분 싱글. 한 27.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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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되게 좋았어. 대박. 굿샷. 제 공 찾았어요. 짧은 거 같아요. 저희 뒤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페이스 플레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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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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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하하하하. 마커 앞에다가 공을 놓고. 네. 그렇죠. 집고. 머리에. 그렇죠. 커버 두고. 나이스 파. 하하하하. 너무 잘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슬로프트 있으세요? 네. 슬로프트 해서 얼마예요? 150. 아 155. 도와줬어요. 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원장에서는 공이 항상 스트레이트하게 잘 가는데, 필기에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특히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왼발이 자꾸 앞으로 나와요. 하하하하. 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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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더 더 더 더 더 더 그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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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샷이 전반적으로 드라이브부터 막 흔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 막 오른쪽 왼쪽 나가죠? 그죠 그러면 네. 아 오케이.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얼라이먼트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많이 굴러 그죠? 어우 희열하 희열하 아우 혜진씨는 핸디캠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지금 이제 도호회 같은 데서는 10일 정도 있고 있고요 오오 저는 막 7일 벌써 되셨을 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우먼스 핸디캠 인덱스가 이제 8.8까지 내려갔어요 8.8이면 8이에요? 9에요? 8! 9.8으로 저도 우측을 요즘에 좀 봐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우측으로 거의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픈 스탠스를 해서 치거든요. 그래서 밀어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다치는. 제가 요즘 연습을 안 하니까 다 다쳐요. 그래서 자꾸 우측 가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잡을 때 미드 인터미디어스로 해서 살짝 열어놓고 그리고 밀어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원래 당겨치는 성향이 있으셔서 왼쪽 보면 밀어치는 거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괜찮았다 이번에. 좀 어색하긴 하셨지만 짱. 여기서 퍼팅을 해요? 이런 거 칩샷 못해요. 내가 보여줄까요? 거기서 퍼팅 짱 잘해요. 들어가뻔했어. 왜 거기서 칩샷을 안 해요? 그래서 weer 못 맞춰. 음ças 오! 약한데!! 약한대! 약한대! 소현 씨!! 발을 신경쓰 주저게 하시오! 퍼팅 할 때도 진짜 움직이세요. 스 bundle 스피드를 잘 맞추셔요. 길벌 엄마꺼는 마스터즈에서 제가 사다드렸잖아요. 마스터즈꺼에요. 아 되게 좋았다 이번에. 친지 몇 년 되셨죠? 5년. 5년인데요. 와 진짜 열심히 하시죠. 굿샵. 좌측 보세요. 좌측. 반대. 그게 좌측이에요. 굿샵. 피니쉬도 예쁘게 잡고 너무 좋아요. 발만 빼지 말고 몸 전체를 왼쪽 봐주세요. 지금 타겟이에요. 플래그에요. 밀어치게요. 올모스. 올모스. 굿. 짧게 잡고 왼쪽 보고. 이렇게 퍼팅하듯이 작게. 무릎 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잘했다. 이게 반발력도 고발발력인데. 이게 로프트가 서있긴 해요. 근데. 호마도 서있잖아요. 그렇죠. 호마도 서있는데 고발발력이라서. 떨어진 높이가 같아서 더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냥 안이나 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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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데. 오 많이 낀다. 오 나이스. 이렇게 칠 때 옆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옆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건 에리케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특히 더 당겨 들어가는 자세가 많으니까. 조금 좌측 보고 더 밀어치는 부분을 많이 할게요. 굿샷. 굿샷. 오 좋아요. 땡길라다가 마르셨다. 그쵸? 네. 그쵸? 땡길라니까 밀렸어요. 치세요 소연씨. 굿샷. 그렇죠. 굿샷. 아 밀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계속 들어오는 애라고 치니까. 똑바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소연씨 하나 칠게요. 굿샷. 진짜 똑바로 나가요.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프로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잘하시는 거죠. 어우 너무 잘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굿샷. 너무 잘하셨다. 짱. 이제 아시겠죠. 대충 연습하면서. 네. 얼만큼 크게 하는지 연습 중에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칩샷은 어떻게? 퍼팅처럼. 퍼팅처럼. 작게. 그쵸? 아우 저거 빠른데. 아뇨. 아우 저거 맞췄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지금 프로비 원 쓰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을 바꾸고 잘 맞아요. 하하하하. 근데 공이 좋으시다고 짱이신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귀여우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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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상 race control. qué했.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왼발이 살짝 높을 경우 백스윙 때 오른발로 중심 이동 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왼발을 유지해야 돼요. 하하. 공이 좋으려구요. 헿.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thhw 오 잘했는데 아깝다 나이스 파트 코스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확실히 관리도 너무 잘 돼있고 그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자 넷이 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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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어요 예이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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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가 너무 사진에 의식했어요 공을 잘 치는 것보다 어떻게 예쁘게 나올까 다행이다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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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영상ips 해 보instant 샘픽 비쥬 비쥬 백스윙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돌지. 그렇죠. 조금 땡겼는데 괜찮아요. 좁은데 18홀 치니까 되게 힘드시죠? 네. 나이홀까지가 딱 체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쌩쌩 하셨는데 갑자기 몇 홀이 남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세홀이나 남았다고 하셨는데. 세홀이나 남았다고. 저 이번에 두 개 다 잘 쳐갖고 버디 퍼드 남았어요. 짠.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솔직히 카메라 막 하면서 찍으면 진짜 정신이. 네. 근데 두 번 잘 맞았으니까 집중하고 해야죠. 이번에도 진짜 화이팅. 근데 혜진 씨 너무 많이 누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여요? 완전. 아 진짜? 딱 싱글 핸디캡이시구나. 딱 그런 느낌 나요. 느낌 나요? 네. 공에 서 있을 때 완전 달라 보이세요. 아 진짜요? 진짜. 골프 잘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하시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밥 먹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 외에는 다 해야 돼요. 생각조차도 생각도 골프 생각만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나인홀도 치고 나가신다고. 나인홀 걷죠. 나인홀은 걸어서 치시고. 다리 힘을 위해서. 오 하체 힘. 네. 그리고는 이제 일 끝나고 남는 시간에 자기 직전까지 거의. 네. 저녁에 일 끝나시고 또 가서 막 두 시간씩 막 또 연습하시고. 그렇죠. 밥은 빨리 먹어야 돼요 최대한. 밥 먹는 시간에 너무 아까우니까. 집에 오면 이제 또 집에서 또 거울 보면서 또 빈 수잉을 해요. 맞아요. 집에서 또 뭐지? 밸런스 같은 거 피트니스 같은 것도 하지 않으세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피트니스도 집에서 하죠. 피트니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그걸 또 집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쿼트 같은 것도 아침에 오십게 저녁에 오십게. 그래야지 이제 길고 오랫동안 재밌게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아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5년만에 싱글 가능합니다. 굿샷.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년 쳤을 때 핸디캡 27 되시고. 22. 그리고 저희 클 동안 아예 안 치시다가 이제 3년 되셨나요? 4년. 4년? 그러면 4년 됐는데 이제 핸디가 25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굉장히 단시간에 25 되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하세요? 연습이나 플레잉은? 스케줄이?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운동은? 그때 조금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긴 했는데. 줌바클라스. 골프 하느라고. 이제는 운동을 적게 하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소연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골프의 재미를 드디어 붙인 거 같아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는 건데 솔직히. 세 번도 아니죠. 중간에 3월만 치고 나오셨잖아요. 세 번도 아닌데. 네. 근데 생각 외로 되게 공도 잘 맞추시고. 멀리 나가시고. 제 생각에는 곧 치시면 장타 되실 거 같다고. 그리고 혜지 씨도 다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과찬을. 진짜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재미 붙이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재미 붙이는 거랑 공 맞히는 거였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5라서 9번 하연으로 좀 약간. short finish. 짧은 finish로. 붙은 거 같은데 버디 찬스. 끝. 네 sit sit. 사실 저기 보셨는데 제가 바꾸기가 좀 그랬어요. 물이라서. 물이라서. 네 물이라서 괜히. 과달하기 싫어갖고. 근데 본대로 똑바로 나갔어요. 네. 엄마 레이아업 완벽하게 하셨네요. 그냥 친 거예요. 그냥 쳤는데. 오우 너무 잘 맞았는데. 이번에 LA 트립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저랑. 카카스 너무 예뻐. 오우 예쁘죠. 진짜. 그리고 어제는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갔었어요. 다운타운 LA에. 그래서 엄마가 예쁘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어제 그 배경도 괜찮았고. 사진 어제도 그래도 괜찮게 나왔죠? 응. 다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자 넷이서. 좀 이렇게. 잘 치는 분, 초보분. 뭐 이렇게 섞어서. 성격 좋으신 분들끼리 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퍼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소연씨 써클티를 한번 빌려서 쳐보겠습니다. 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느낌 다르지 않아요? 서클티. 트리하고 계십니다. 느낌 완전 다르죠? 네. 네. 이렇게 잠깐. 그쵸 그쵸. 또 느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눈이 딱 빛이 삐지는 것도 없고 딱 딱 딱 가니까 되게 재밌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맛집이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5년째는 더 열심히. 처음엔...